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맥주는 알코올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새로 나온 넌알코올 맥주입니다. 기존의 넌알코올 맥주에는 보리를 숙성시키는 작업에서 약 0.5%의 알코올 농도를 함유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나 이번에 기린사에서 새로운 기술로 알코올이 0% 함유된 맥주를 개발해 시장에 판매하기 시작합니다. 현재 엘렌, 킹스베리, 베스트사 등 약 10여 개의 주류업체에서 넌알코올 맥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. 주류업체들이 이러한 넌알코올 맥주를 생산하는데 주력하는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. 맥주의 그 참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비롯해 알코올을 즐기지 않아도 사교 목적으로 마시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. 술을 마셔야지만 사회생활과 친구 간의 사교 활동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사회의 고정관념 때문입니다. 특히 한인들의 경우 사업상 술을 마시지 않으면 힘들다는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주류업체들이 넌알코올 맥주를 생산하는 것입니다. 주류를 판매하는 한 카페 직원에 따르면 알코올을 즐기지 않는 사람들도 주류 음료를 주문한다고 말합니다. 많은 주류업체들은 넌알코올 맥주를 비롯해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다양한 주류 생산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LA팀 프라임 뉴스 이사명입니다.